네일짱을 위한 공략주를 알아보는 네일짱 홈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해주셨던 이 솔브레인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고요? 네, 이런 종목들은 보면 어차피 요새 한 번 가는 놈이 계속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눌러뒀을 때 한 번 더 잡고 그러다 보면 수익을 꾸준하게 아마 챙겨가는 그런 흐름이 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빠질 때에도 많이 빠지지 않고 주가가 빠지면 누가 밑에서 계속 사주는 그런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죠. 최근에 와서 투신권이 다시 매수가 들어와지고 있습니다. 요새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이유가 계속해서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어요. 솔브레인이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성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약간의 이런 부분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죠. 요새 휴대폰 같은 경우도 보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이제 적용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솔브레인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유리 기판이나 이런 부분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첨가한 휴대폰이 나오기 위해서는 단기간 안에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게 활성화되기 전까지 그리고 삼성이나 LG의 주력 제품도 아직 그거를 활용하기에는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수익이 꾸준하게 나는 흐름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통신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 LTE로 이제 막 전환이 시작이 됐잖아요. 요새 나오는 휴대폰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하나씩? 그렇죠? 계속해서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런 이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TE 관련해서 휴대폰들이 신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의해서 계속해서 연말까지는 수익이 꾸준하게 좀 나는 그런 이제 형태를 유지할 것 같으니까 지금 뭐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해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이때 주가가 빠진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렇죠? 그런 이제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한 번 더 매수 관점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이제 영리하게 한다라면은 항상 보면 주가가 빠졌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장중의 흐름을 좀 보시다가 좀 낮게 물량을 걸어뒀다가 체결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한 3만 7천 원에서 6천 5백 원 사이에서 매수 관점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4만 5천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니까 이 정도 목표가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만 5천 원 목표가가.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등은 사실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급등은 안 나오지만 꾸준하게 해서 비중을 늘리면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일단 장점이 일단 있죠. 또 IT 관련 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을 보신다면 충분히 계속해서 여기 구간대를 이제 이탈하지 않고서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3만 6천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매수하시고 네. 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가신다면 이거 가지고 또 충분히 큰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고승환 전문가의 이제 내일장 공략주 잘 살펴봤고요. 그럼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내일은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을 좀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한 상승은 아마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좋은 게 있으면 야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매수가 들어왔다가 많이 당했어요. 지금.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별게 없으니까 거기에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좀 바뀌었죠. 야 지금 사지 말고 나오는 거 보고 사자는 형태로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물량이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내용이 안 나온다라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시적으로 물량이 좀 나오긴 했지만 내일은 단기 반등이 시도될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고승환 전문가와 함께한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문자와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요. 리치맵 홈페이지에서 고승환 전문가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청자 퀴즈 이벤트를 참여하시면요. 전문가들의 방송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이제 퀴즈 내주시겠어요? 네. 퀴즈 내겠습니다. 주가의 변동은 경기 변동을 몇 개월 정도 선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나. 보기 1번 3개월, 2번 6개월, 3번 9개월, 4번 1년입니다. 네. 퀴즈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맵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부터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들어가셔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요.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 버튼까지 클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VIP 회원과 아카데미 무료 유권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강의 정말 즐거웠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강의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노하우를 배워봤는데요. 내일은 고승환 전문가가 1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백두산 호랑이 이상원 전문가와 함께 1인자를 찾아라. 8월 수익률왕이 누군지도 가려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